2. 모니터 이거 원래 모니터 아래에 뭐 있었는데 사라진 거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편한데? 모르겠는데? 아닌가? 뭐 없어지긴 했어 모르겠는데? 아니... 없어졌어 모르겠는데? 형이 형 이거 사라졌는데 모니터 밑에 이거? 그치 그치 오 진짜 편하다 모르겠는데? 어 진짜 편하다 전투력 상승하올 듯? 모르겠는데? 자, 이어서 승리가 정말 간절한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심 레드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칸나와 트레드, PDD, 고스 그리고 에포트가 함께합니다. 그렇죠. 한 선수 한 선수 만나볼 때마다... 나루 볼게, 나루 점프 봐줘.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봐, 한 번. 천천히, 천천히. 안 때면 돼, 안 때면 돼. 노틀 볼게, 노틀 볼게. 노틀, 노틀, 노틀. 가 봤어, 잘 봤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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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사이트 먹었다.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가볼게. 어. 얘네 갈 거 없긴 해. 탑쪽은 위험합니다. 형 점프가 주지 마. 세년, 빡세죠? 깔끔합니다, 옹쉼. 어, BDD 로밍 플레이 좋았고, 뭐 위, 아래 동시 득점이에요? 핏적인 건 준비 다 하고 있었고, 플레이적인 건 게임 내에서 적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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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다. 걸자, 걸자, 걸자. 건다. 걸자. 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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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틀. 앞라인 볼게, 앞라인 볼게, 앞라인 볼게, 앞라인 볼게.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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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여기 상태 별로 안 좋은데? 나루 안 돼, 나루 안 돼, 나루 안 돼. 상태 별로 안 좋은데? 빼고 하자, 빼고 하자. 나, 존냐 있어? 우리 너무 빨리면 안 좋을 듯.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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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 해. 어, 아래 존냐, 아래 프리스어. 노플? 아니, 나루. 나루 노플, 나루 노플. 나, 허리 안 돼. 조직에 있어. 싸움으로 봐, 싸움으로 봐. 나, 2, 3초, 2, 3초. 야, 안으로 돌아와봐, 안으로 돌아와봐. 싸움 봐, 싸움 봐. 썼습니다. 금연상 끝나면, 금연상 끝나면. 그리고 다운. 너로 잡았고. 세면은 라인 볼게.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버려. 노플을 먹긴 했는데도, 질적으로 노플을 먹은 건 없어서, 후반 포텐은 되게 높거든요, 전네이랑 똑같이. 그래서 좀 초반에 잘 버티고, 주문반 포텐 보고 픽하게 된 것 같아요. 나 위에 잘 돌았고. 뽑아, 뽑아. 나 노린다, 나. 비전빨갔어. 비전빨갔어. 비전빨갔고 OK. 여기 와드? 이거랑 캐 zob Dew봐도 이걸 더accordى. 나 아래 Keys substitute line 잡아. 아래 départ 맞았어. 아래 발 call 왔어γðких hard paid руб장에서 나PA로 들어와줘 들어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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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줘 x4 이즈노플. 이즈노플 이즈노플. 아래 들어갈게 이즈노플, 이즈노플. 이즈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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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노플. 흣자by harsh, 합격해, 합 Apart, 합격. 밑에 부자 뼈부터? 괜찮은데?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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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가자 얘들아 살아서 바론 가자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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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해 볼만해 미드 가보자 미드 가보자 끝날 거 같은데? 다음 라인 쓰면 끝나 끝나자 끝나봐 어 30초인데 안돼? 미드 가보자 어 잡아 얘 잡아 아아.. 이러면 바론가야 돼 아아.. 바론가야 돼 아 안 끝내야 돼 바론하자 바론하자 내가 핑크 지워줄게 이거 상둥이 용적 들어가기 낫지? 어 너 살짝 물렸다 어 여기 물렸어 어때? 빼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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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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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과 발음 막자 용무과 발음 막자 살 수 있냐? 죽었어 죽었어 끝나는 거 막아야 되지? 끝나는 거 이거 덜 훔치 말자 발음 취자 발음 발음 줘도 돼 아리 바텀 보이면 바로 세 찍고 보자 보인다 보인다 세 찍을래? 다 찍어볼게 다 멀리 찍었어 글게 봐 글게 봐 글게 봐 애데나 멀리 찍었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할게 오른쪽 물 수 있는데 물어줄까? 물고 물어줄게 물어줄게 앞라인 보자 앞라인 봐도 돼 앞라인 봐도 돼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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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초야? 가비 형 뺄 수 있어? 좋겠네 빼볼래 형 이거 퍼져? 퍼져서 빠져야 돼? 퍼져서 빠져야 돼 아리 안 온다 도웬 궁 돌리고 천천히 볼게 나 8초야 아리 매우 섰다 아리 궁 빠졌다 나 이번에 한번 들어갈게 어 나 2초 나 궁 앞에 붙어 앞에 붙어 앞라인 봐봐 야 블루베아 갔다 앞에 붙어 봐야 돼 어 앞라인 볼게 이제 맞을 수 있어? 이제 봐줘야 돼 괜찮아 앞라인 됐나 이거? 나 채우고 올게 나 각 안 나와? 나 채우고 올게 이거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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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세가 도와줘 나 2, 3초 2, 3초 갓?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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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자 지켜줘야 돼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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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해 기다려 기다려 나 채 가야 돼 기다려 기다려 상동이 왔어 상동이 왔어 이즈 이즈? 야 봐줘 이거 봐줘 빌리 봐줘 아 못 봐줘 나 천천히 해 비전동다 비전동다 노틸 잡아도 돼 노틸 잡아도 돼 아 잡았다 그래도 짐 막자 짐 막자 어떻게든 막아보긴 해야 되는데 힘들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막혀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누가 죽어 있었는데 너가 죽고 있잖아 난 살아있긴 했어 그래? 근데 누가 죽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억제기 깔끔하게 내주고 짱타에서 그 부활 시간 좀 기다리면서 됐단 말이지 그렇지 팀은 기다리면서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위기에 순간이 있었는데 잘 보면 했습니다 가야 들어가야 돼 이제 아리 걸었다 아리 해볼게 아리 볼게 아리 볼게 아리 볼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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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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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가면 끝나 어 잘했다 광동 프리스트 다운되는데요 동시민 결국은 이렇게 광동 다운 불리한 상황에 이제 장로 나갔어야 됐는데 아리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헐레벌떡 놀라서 그냥 누가 안 내려가 망할 것 같다고 바로 그냥 물었더니 다행히 진혁이가 잘 돌아 있어 가지고 좋은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이즈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 같이 이즈를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소리가 되게 잘 짖어 가지고 모두가 집중한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아 얘들아 다행이다 왜 그러냐 미치겠네 아니 쌍광을 잘못 잡아서 그래 뭐 할 말은 딱히 없는데 근데 웅준이가 원래 좀 잘 징징대는 편이라서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래야를 위해서 역시 이렇게 파괴됩니다 7팀 준비 완료됐습니다 양 팀의 2세트입니다 만나보시죠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얘들아 볼베 노플 뒤에 볼베 나이스 나이스 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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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이야 볼베 헬기x3 헬기x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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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볼베 노플임 나이스 누가 먹을래? 그 창덩이가 라인 걸친다는 얘기를 해서 봤는데 좋게 걸치더라고요 준혁이도 맞지 미였고 그래서 추천 한번 꼬고 한 번 하면 상대 불편하겠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좋은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했어 좋아 좋아 좋은 거 같애 미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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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헬지 볼래? 물어줄래? 물어보자 보ระ 해브 어, 나이스. 상대가 어, 어. 오케이. 이거 전령일보, 전령 준비하자. 페봐, 페봐, 페봐. 페버릴게, 페버릴게. 더 뿌리 있어? 어, 있어 있어. 페베해줄게. 어, 페베게. 다 빼 형, 알아서 살자. 아, 나이스. 페베다. 아, 나이스. 페베스 있어. 들어가도 되나? 우리? 들어가도 되나? 들어갈까 봐도 돼? 오케, 오케, 오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왔어. 안 해볼게, 안 해볼게. 비상위가! 용은 빼겠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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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이기다이 압박하면 줄게 볼빈 밀어내줘 벌레 걸릴게 이제 이제 케일마주 케일마주 먹게 없어 아패부터? 빨리지마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나 궁있어 형아 불리지마 지금 이제 만화 없다 야 이거 오른쪽 보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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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초 아리 아리 탑템 나이스 야 퍼지지 안 끝났다 게임 안 끝나? 바로 준비해야 돼 라인 밀고 애들아 바로 준비해야 돼 게임 안 끝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케일 쪽 케일 쪽 케일 케일 들어갈게 케일 케일 케일마주 위에 들어갈게 케일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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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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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가자 바론가자 저희가 들어가는 조합이랑 상호보고 두테라도 잘 해놓으라는 얘기였어요 상대가 아마 스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바론 치고 싸움보자고 얘기 다 같이 해서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오면은 싸움볼 거라고 저도 그때 오면은 내가 먼저 나간다고 했어요 이런거 봐도 된다 깊게 나오면 나 20분 나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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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분 50분 끊을 만에 아 눈이 다 anno 피오니 결혼 처음 경기를 이뤄서 기분 좋았고 팬분들 앞에서 인터뷰 한지 오랜만이라 아주 재밌었어요 첫 승을 했는데 POG를 굽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팬분들 앞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재밌고 신선했어요 룰바크 먹으면 마우스가 느린 것 같단 말이야 기분 탓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느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좀 느리긴 해 실제로 아닌 것 같다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불편했는데 누가 얘기했나봐 진짜 불편했는데 누가 얘기했나봐 앵무새임? 진짜 편하긴 해 앵무새인 것 같은데? 앵무새인 것 같은데?